아 빵떼이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말이 너무 많은거 씨발 아 우리 정글 안하냐? 질 때 됐다 질 때 됐어 질 때 됐어 한 명 안온다 질 때 됐다 이거 아 저같이 존나 힘든데 망설이지 말아요 망설이지 말아요 잘하면 안오냐? 누가 봐도 0퇴 미드가긴 하지 초가스가 지금 플러스크 그거냐? 아 대포멸시 시발 지렸네 반테온 갱각인데 누가 봐도 이거 반대 동선 타고 있어야겠다 이거 아 자르반이 탈출해가지고 아 슈빨 고이토롤 슈빨 새끼야 아우 슈빨 슈빨 왔어 자르마 왔어 자르마 왔어 자르마 왔어 자르마 왔어 자르마 왔어 자르마 왔어 지금 왔네 시바 어 아 보뚜고 그라가스 하이머 딩고 와 오지네 에이씨 딩고 씨앗 잘 먹긴 했는디 저 못 먹는거요? 야 이 모이소 뭐하다? 아 가실까요? 아 아니 탑은 뭔소리지 시바 자 존나 안들긴 하지 조가스가 아 와드 사오는게 좀 더 이득일것 같긴 한데 채기랑 와드랑 핑와랑 씨발 다 사왔네 자 라면 먹기 힘드니까 핑와랑 어디다 바꿔왔나? 아직 안받았죠? 물약을 4개 샀어? 씨발 조가스가 육랩은 찍어야 조금 안전하니까 똑같은 새끼가 족밥으로 보나 육랩을 3개 샀어요 그ique 놀라운게 또 빌라 라면 그리고 라면 라면 ㅅㅂ 후가스는 부담스러워 ㅅㅂ 침묵이 있어가지고 들어가면 바로 침묵만지면 답도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 더블킬 간... 에이 3레빌면 너 먹힌다 너 먹혀 너먹혀 안돼 안돼 너 없어진다 3레빌면은 오지마라 아 장모간 절링글링 하는게 좋아보여 내가 보기에는 받았어 위아이디 내가 이거 왜 사 어 호갱으로 보이냐? 오우 좋아 타 모르가나는걸로 봐서 내가 보기에는 약간 트레이스충 아 두번째 블루 아직도 2분 남았냐 이거 족고통이야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만 때려 미드커버 좀 제가 갔다 올게 아 힘들다 아 잠깐만 일단은 망설이지 말아요 좋겠다 아 나 블루 먹어야 되는데 아 너 먹힌다 너 먹힌다 아니 왜 저렇게 파밍을 하는거지 난 아 쥬발 아니야 미안이 아니라 이건 좀 아니라고 본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또 터지네 아 아 그거 터져 터져 보튀 터지네 딩거 딩거랑 그라가스듀 터져 터져 이거 까는거 같은데 이거 베르퍼브 좋아 보여 잘 지내나 봐 잠깐만 기다려봐 브루저야 이거 아 다리에서 미드 아 왜 아니 왜 왜 알맞은데 뚜벅이가 더 힘들지 싶은데 내가 보기에는 아니 강절라인 수압 씨발 라인 아니 왜 씨발 강절라인 수압 모렐로 모렐로면 내가 약간 가위갑을 써면 이긴거죠 CS보고 갈만해 갈만하죠 이거 비게이브가 있기 때문에 공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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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먹혔잖아 이거 다리우스를 못잡는다니까 조가스 존나 쎄가지고 게임 박살났네 이거 아 이거 보튜시 캐리하는데 딩고 딩고 그라가스 듀오 딩고 그라가스 듀오 내가 그냥 믿어갈게 형 아무것도 못해 조가스한테 아 보튜시 씨벌럼 미쳤네 이거 아 아 아 아 아 일단은 아 잡나 아 안되겠다 저건 안되겠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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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 어우 좋아 보여 잘 지내 야 이거 어떻게 이겨야 되냐 이거 본 2렙차에 씨발 왕기를 만들었으니 아 유동적인 라인 삽 블루 나올 땐 내가 믿어갈게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아 아 아 아 아 그만 좀 죽어요 여러분들 아 아 여러분들 아 그만 좀 죽어요 왜 이렇게 죽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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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좆냐아 뭐 쉬어 포탑을 깨야 먹어도 되는데 이거 존나 빡치네 야 가스 존나 세다 니가 잡을게 니들이 잡을게 아니여 얘들아 제발 부탁이다 이 판은 포기하자 이 판은 이 판은 포기하자 이 판은 포기하자 이 판은 포기하자 안 되어서 이거는 근데 애들 하는거 봐서 잘하면 이길거 같기도 해 라인은 놔줘 라인은 이 판은 포기하자 이 판은 포기하자 그래서 이렇게 저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약간 출각이여 초가사가 탑에 있단 말이야 이 새끼들 무빙 오지네? 아 이거 마지막 또 안되지 오마이갓 넌 또 거기서 붙여 아멘 일단 잘가라 어 저건 버려 저거는 후웅하면 다 죽는다 후웅하지 말어 지금 그나마 가능한건 내가 반대동선 타는게 이득이라고 보거든? 저거 그냥 버리고 반대 동선 푸딱 푸신다 그냥 제발 푸딱 적을 처치해서 적 더블 킬 뭘 뭐라는지 알겠어 아 아 아 아 적은 상대방에서 저장도 적을 수 없는 것 같아요. 야아 또 죽었다 얌얌얌얌 빠이 오 좋았어 스턴 걸어 스턴을! 아이 씨바 스킬 그렇게 넣으면 지지 와아 씨바 이거 딩고킬 먹었다 큰일났다 이거 딩고킬 씨바 게임 끝까지 다 최선 다한다 일단 방풍 오지구요 빵테 준다 빼빼 빵테 빵테 아 딩고야 니 친구 어딨어 아 그거 아니지 아 맵 다 보이는데 아 이거는 아 음 잠깐만 일단은 보라니가 팔아서 아 야 니 친구 어딨냐 딩고야 딩고야 니 친구 왜 안들어오냐 아이고 아이고 트롤앤티모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트롤앤티모님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włas kidding 전멸을 뺐냐 씨바 명쌀은 Berkeley ได 그럼 비켜! 출만했어요 이 게임은 진짜로 이건 안되겠더라 어 이건 안되겠다 진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에 이거는 자르반 초반 탈주에 보, 두, 보 듀오 드라가스 빙고 듀오에다가 이즈리얼 15분 전설 오케오케 하, 질반했어 음 음 하, 진짜 아, 이겨보려고 했는데, 아 아, 진짜 이길려고 했는데 이겨보려고 했는데 내년에 10회상 다시 할까? 응 심현승 내년에 다 되어여 심현승 내년에 다 되어여 아니 근데 진짜로 이거 아니 보띠오 친구, 아니 친구들끼리 왜이렇게 그런 핑그레 학교에서 시발 저녁밥 먹음, 저녁밥 급식 먹으면서 그럴거 아냐 야, 나랑 오늘 보띠오 할래? 나 크라가스앨때가 너 딩고해 어, 재밌겠다 키키 꿀잼 아, 시발 진짜 아우 소름돋네 음 음 음 음 음 음